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평면 운동 파트고요.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매개변수 t로 나타낸 곡선, x는 e의 마이너스 t승 코사인 t, y는 e의 마이너스 t승 사인 t돼요. t는 0부터 t는 2파이까지의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해당하는 x와 y의 위치가 매개변수로 주어졌을 때 곡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 즉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곡선의 길이를 L라 그러면 공식이 뭐죠? 0부터 2파이까지 루트에다가 dx, dt, 그것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dy, dt, 얘의 제곱에 얘를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것을 곡선의 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와 얘를 구해서 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미분이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0부터 2파이까지 루트에다가 자, 얘 미분하면 항상 지수함수와 어떤 식이 곱해져 있을 때는 이 미분하는 방법은 e의 마이너스 t승을 두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미분하고 얘가 가만히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를 가만히 있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겠다. 이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를 전체를 뭐하겠다? 다시 한 번 더 제곱하겠다. 제곱하면 여기 2승, 여기 제곱 이렇게 되겠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쟤도 e의 마이너스 t승 내두고요. 앞에 거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가만히, 마이너스 사인 t에다가 그리고 이거 가만히 미분하면 코사인 t. 얘도 제곱인 거니까 얘가 2승, 여기가 제곱. 이렇게 식이 좀 길어지죠? 이렇게 해서 dt다. 됐어요? 정리 한 번 합니다. 그럼 얘가 e의 마이너스 2t승으로 묶으고요. 0부터 2파이까지, 루트에다가 얘를 e의 마이너스 2t승으로 묶어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건데요. 자, 여기가 보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더하기 2사인 코사인. 그리고 여기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 즉, 더하기 2사인 코사인과 마이너스 2사인 코사인은 지워질 거고요. 여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각각이 1이 될 거니까. 그거를 계산하면 곧바로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렇게 실제로 이 계산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0부터 2파이까지. 얘는 그냥 루트로 나오겠고요. 그리고 얘는 벗겨지면서 e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적분. 루트 2 빼시고요.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승. 0부터 2파이.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로 다시 한 번 더 빼시고요. 2에 마이너스 2파이 승. 마이너스 1. 그래서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만 집어넣어서 계산할까요? 그래서 루트 2를 쓰게 돼서 안쪽으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파이 승. 됐죠? 따라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해당하는 위치가 매개변수로 주어졌을 때 공식만 이용하면 곡선의 길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